장소를 뽑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뽑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배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형 친구들도 긴장해, 상대 배우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먼저 그러면 누구부터 갈래? 내가 먼저 할게. 왜냐면 매도 일찍 맞는 게 좋거든요. 장소가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이면 그걸로 이동해야 돼. 잘 뽑아. 특별한 ENG 샷이 들어가는 곳이야. 우리도 처음 들었어.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맨 앞자리에서. 연기자가 중요하다, 연기자.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남자 질구한테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자, 남자리를 첫눈에. 자, 김영철 나와라. 김영철 나와라. 김영철 나와라. 첫눈에 반해야 돼. 첫눈에 반해야 돼. 김영철 나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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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는 연기만 하면 돼. 아, 그치. 옥래에서 반해, 자전한 기동 200km 넘는 롤러코스터. 장치에 출발합니다. 자, 숙여주시고요. 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바 내려주세요. 자, 안전바 내립니다. 자, 안전바 내려주시고요. 자, 뭐 소지품 같은 거 떨어질 만한 소지품은. 안전바 내려주시고요. 이분, 저기 얼굴 숙여주시고요. 자, 얼굴도 내려주시고요. 자, 얼굴도 내려주시고요. 자, 손 흔들면서 출발! 어떡해, 어떡해. 괜찮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점점 남자에게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아, 진짜 무섭다. 아, 그쵸? Oh, Red. 아 Normal. 와, 어쒸. 왜 이렇게 무섭지? 너무 깜쟁이 해. 너무 깜쟁이 해. 아이, 뭘 깜이ça 놀래요. 타입. 실패! 있을 테니 선생님. 만화연근이 왜 놀래요? 실패! 아니, 연기력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얼굴이야. 그렇게 Grad.